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속보 영상입니다.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2월 6일 오전 9시 14분이고요. 오미크론이 공기, 공기로 직접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아도 공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볼까요? 홍콩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미접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와우, 특히 격리 호텔에서 조금 충격적인데요. 자,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홍콩의 해외 입국자 격리 호텔에서 접촉 이력이 없던 격리자 간 오미크론 2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공기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6일 블룸버그 통신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대학교 연구진은 폐쇄해로 CCTV 분석 결과 오미크론 확진자 2명이 격리 공간을 이탈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고 CDC 의학저널인 신흥 감염 질환에 게재를 했는데요. 자, CCTV 분석 결과 격리 기간에 객실을 이탈한 사람이 없었고 객실 간에 공유되는 물품도 없었고 격리된 두 사람이 각각의 문을 연 것은 문 밖에 놓여진 음식을 받을 때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호텔 복도를 가로질러 백신 완전 접종자가 감염된 것은 오미크론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키운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앞서 36살의 남성 A씨가 지난 11일 남아공에서 입국해 리얼 에어포트 호텔에서 격리하던 중에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닷새 만에 같은 호텔에 격리 중이던 캐나다 입국자 B씨가 확진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머물던 방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어서 홍콩 당국은 B씨가 A씨로부터 2차 감염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들이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두 사람 간 공기를 통한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쓰고 있던 재사용 마스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마스크에는 아시다시피 필터가 달려있는데 마스크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는 걸러주는 반면 마스크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공기는 걸러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 세빅 교수는 오미크론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과 백신에 미치는 영향 등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오미크론의 가장 큰 문제는 스파이크 단백질 표면에 돌연변이가 30개 이상 있다는 점이다. 아직 이 돌연변이의 완전한 의미는 불확실하다라고 전했고요. 한편 오미크론은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를 델타보다 2배 더 보유하고 있으며 전염력이 5배 다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백신 무용지론이,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었죠. 이에 WHO는 지난달 오미크론을 델타에 의한 다섯 번째 우려 변이로 지정하면서 전염성, 면역 회피 가능성, 중증, 야기 여부 등 세 가지를 주요 불확실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일단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것 사실들이 지금 이게 델타고 오미크론이거든요. 훨씬 휘황찬란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그동안 죽을 썼던 종목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익스피디아 플러스 7.49, NCLH 플러스 11.70, MGM 플러스 6.95, 우버 플러스 5.80, 에어비앤비 플러스 7.33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맞습니다. 전파력은 뛰어난데 치사율, 사망자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중증,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페인, 통증도 델타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코로나보다 강하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온 속보 있으면 속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